강제로 늘려야 되나 이거? 모바일 가트라이더입니다.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지진 디칸입니다. 자 플레이 더 배치 닉네임은요. 일단 제가 만들려고 하니까 어떤 끙끙이 시행끼가 벌써 먹었더라구요. 그래가지고 일단 제 닉네임은 프로페셔널로 일단 만들었구요.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출시하고 나서 좀 몇판을 해봤는데 조금 PC랑 할 때랑은 조금 살짝 틀리더라구요. 그래가지고 두세판 해봤는데 좀 적응이 안되긴 했습니다. 일단은 아무튼 지금부터 모바일 가트라이더 러쉬 시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일단 멀리티 한번 해봅시다. 궁금합니다. 제가 지금 아직 초보인 것 같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 딱 첫판입니다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두세판 한게 끝인데 일단 지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이거 AI라고? 아 그래? 아씨 쿵 오오 야스 결끄만우 다 먹으면 formations 억 요거 슈어티클 와 씹혔어 야 어헝 끙끙이 시키 나와 와 몸싸움 소리 오지네 몸싸움 소리가 굉장히 상큼하네요 점프할 듯 비키는 약간 이상해 5 1등 야 우리 팀 스님 왜이래 돌아가기 와 나 초록색 잠깐 되네 오 야 차마놨어 오케이 이거 사자 두루루루루 이거 로디 노벨버 아니야 이거? 로디 노벨버 X인가 일단 이게 GT 250인가 그거 아니야 이거 차 어 오케이 출부 좋고 다자이 와 이거 행복해 아 근데 게이지 왜 이렇게 안 차는 거 아니야 너무 게이지가 잘 안 차는데 원래 이런 거야? 상관 느려서 그런가 뽑아야 되나? 와 야 이 드림 느낌 이상해 오 예야 어우 밀릴 뻔 겔 일단 차 옵션 좀 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일단 차가 카트바디가 옆으로 아 옆으로 넘길 수 있네 루루 마라톤 잠깐 마라톤이 가속도 666에 655 0칸 느리고 확실히 야 핑크 코튼 개쩌는데 이거? 아 야 개쩐다 핑크 코튼 뭔데? 와 개쩌네 이거 야 세이버도 있어 세이버레드 이거는 획득 경로가 없대 아직 유니콘 이건 아이템 찬 것 같고 와 로디 카프카 개쩡간지다 이거 뭔데 이거 야 근데 확실히 모바일 카트가 퀄리티가 15G네 이거 카트라이더 솔라도 있구요 어 솔라가 여기서 나오네 루돌프 구매 가능하고 거북이 하하하하 거북이 눈보송 일단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는 그나마 스파이더가 낫지 않나 그러면 시간의 상점 한번 봅시다 시간의 상점이 이거 뭡니까? 아 이거 똑같네요 내나 아 핑크 코튼 뽑고싶은데 근데 왜 시간이 안나와있지? 아 이걸 사면 되구나 근데 이건 코인으로는 안되네 그치? 와 150개에 1,500이면 1,500이 얼마에요 이거 반전지 1,500개에 33,000원이네 일단은 이거 타고 이어달리기 해보자 이어달리기 해볼게요 오케이 자 나는 일단 강종현이다라는 팀이다 자 갑니다 자 홈런왕 다우타고 아 내가 2번 아 2번이 낫다 일단 그래 종현아 똑바로 해라이 단들 일단 제가 2번 선수인데 와 근데 이거 와 시브레 퀄리티 심어지는데 1번이 달리는걸 일단 구경하고 있고 전마가 달리고 나서 나를 터치하면은 내가 그 다음에 달리는 모습 자X가 내꺼를 보는거잖아 맞지? 와 이거 카스라에서 온해도 이거 도입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형님들 오 이X 좀 하는데 종현이 좋아좋아 종현아 좀 한다잉 그래 종현아 드리프트 좀 팍팍 끊어봐라 야 근데 벌써 벌써 골인 다가가는데 바통덕이 500미터네 또 삽클라스를 한번 보여줘 야 뭐하냐 그래 그정도면 잘했다 그래 그정도면 잘했어 야 근데 1등 왜 이렇게 빨라 이거 그래 싹캐리 해줄게 이거 아이가 이정도 클라스는 해야지 성남자지 얘들아 바로 싹캐리 이거지요 자 형님들 일단 모바일 카트를 이제 앞으로 저희 프로페셔널 팀을 또 만들거에요 모바일에도 그래서 모바일도 따로 이제 프로페셔널 팀을 모집할겁니다 형님들 일단 우리팀 달리는거 구경할게요 일단 트랙이 지금 몇개 없는거 같은데 이거 라이센스를 껴야지 생기는건가 종현아 그래 거리에 한 1킬로만 내지마라 아이 새끼 이거 드리븐 전만 어디옵니까 저 삐삐삐거렸쥬 맵타운 하고 있고 바로 시작부터 가통터치까지 1000미터 야 뭐하냐 거기 꿀발라놨나 이 끙끙이 새끼 뭐하노 거기서 뚝띠 확확 막 꺾어라 그래 와 이거 근데 나중에 맵타움도 할수있을라나 나 맵타움도 궁금하네 이거 모바일 카트 맵타움 그래 싹킬해줄게 엉허가 잘봐라 클라스 하트라이더는 이정도는 해야지 임마 숫 쿨 찍 바로 해주고 유커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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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부 유커팅 순부 유커팅 순부 부스터 이 정도는 해줘야지 임마 인코스 타면서 빵 뭐야 왜 안 터져 자 이렇게 해갖고 마지막 딱 확 꺾으면서 순부 딱 쓰면서 퐁 해주고 바로 부스터 바로꼬리 캘컴 집중 근데 저는 지금 컴퓨터로 이제 하고 있거든 이거를 휴대폰으로 했을 때는 사실 이런 컨트롤이 좀 빡세긴 해요 근데 지금 키보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애들은 핸드폰으로 했는데 존나 오늘 옥창 무너지겠네 이건데 좀 많잖아 어 일단 잘하네 아 팀볼에 잘 써야 된다 이거 아! 막짜!!! 야 이 새끼야! 막짜 여기서 심으래! 아! 아 막짜 있었어 얘들아 아니 심으래 피싱카드 할 때도 막짜 당하는데 여기서도 막짜를 당하냐 뭐 phone 안멘 아